이상하십시오 안녕 하세유 어이 시작하자마자 아나 고정으로 돼버렸구만 님들 네? 님들 만약에 그 뭐냐 장난하러 한조로 픽하고 님들 저 던져도 돼요 했어요 네 그걸 진심으로 봐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팽팽? 아니 팡님 진짜 충이파 뭐라는 줄 알아? 장난하러 님들 던져도 돼요 하니까 던져도 병신새끼야 이래 네 그 판은 좀 아쉽게 되긴 했어요 님들 제가 이상한거에요? 아니죠 관점의 문제이긴 한데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전판부터 좀 그런 트롤을 만났으면 그럴 수도 있는거고 아니 점파에 저 자리에 점파도 만났어요 살아있어요 파라? 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라인 자리야 로드호그 내nte 호드의 호그 약 빠졌어요 상대 라인 방벽 빠졌고 루셔 반삐 루셔 반피 루셔 반피 나이스 파 라라 제었어요 파라 갭피 어 파라 갭피 파라..뭐야 파라 안 떨어졌어? 아 이거 피 1인데 아 때려가지고 나이스 다운 파라 오 우리 솔저님 죽었어 자리야 에임 좋은데? 나도 좋은데? 나이스다 그래도 우리가 거점을 먼저 먹어놔서 빨리 갈게요 빨리 파라 떴어요 파라 떴어요 파라 피닐 만들었을때 아지원 금방 지운거였었는데 파라 때려가지고 공중에서 공중에서 깼어 왼쪽 왼쪽 우리 라이닝 차요 상대 전부 왼쪽 조져요 아 뭐야 뽕 괜히 쫓나 뽕은 좀 아팠긴 했는데 뽕 금방 채우면 되요 괜찮아요 궁극기 충전중 근데 궁 아무것도 안썼어요 이번엔 예 들어올거에요 저희 궁 많이 썼어 또 왼쪽같은데? 또 왼쪽 또 왼쪽 파라 더 왼쪽 궁극기 충전중 일단 아나 1벤 나 솔저 뒤에 헬 좀요 낙사 나이스 나이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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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궁극기 충전중 고고고고고고거 좀 안쏭 궁극기 아야지 어 나 궁극기 안결정 지금 파라arks 일단 거점 뺏겼어요 거점 안에 루슈 저희 힐러 없어요 살려야죠 프로그램 쓰시는 거 같은데 아까 전반부터 계속 목소리 듣는데 프로그램 같아요 프로그램 같아 여자분일 수도 있어 여자분인데 일부러 저거 목소리 변자 쓰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남자들 막 벌레 꼬이는 거 싫어가지고 자기 목소리는 아닌 거 같아 물어보지 마요 물어보지 마요 저거는 목소리 변자 프로그램 목소리예요 낮은 목소리가 아니고 약간 그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비밀 인터뷰할 때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인터뷰해놓은 그 목소리 듣거든 딱 상대 방벽 별로 없어요 상대 자리 없다 우리 라인힐 또 어 이거 상대 다 일벤 아나필 저기 하나? 라인힐 밴 아 이쪽에 아나필 컬러필 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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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잡았다 저기 저 배우건 고쪽으로 와요 라인힐 라인힐 고쪽으로 와야 돼요 라인 없어 목소리 변조야 저 마이크 안 좋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변조야 변조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 뚫린 거예요 텐터피 빠졌어요 자리야 저게 현명한 그나마 현명한 판단이죠 진짜 나 그 벌레 같은 놈들 때문에 저런 거 아니야 저게 현명한 그나마 현명한 판단이죠 진짜 나 벌레 같은 놈들 때문에 저런 거 아니야 어이구 야 야 야 라인힐 아 자리야 아 아 아 자리야 반패 도전 자리야 에임 아 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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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솔리저 상대 아나공 안 받은 거 같은데 날이 들어가 오 wings schon Ale 앜 이 미치 조 pada mundane 너무 Force 포인 클럽 확인 눈물 눈물 정이케 다시 오늘 완성 앨나 두 루슈 ину 빠져봐요 자리아도 피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거점 거점 아나 개피 사이드에 루슈 아 비트 때문에 내가 있다 저기 비트 쏜고요 오케이 아니면 남자분이신데 목소리가 가늘어서 프로그램 쓰시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라임 한 거 별로 없어요 목소리가 가늘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가끔씩 왼쪽에 안아 왼쪽에 안아 높은 머리 위로 디바구 아나 다운 아나 턴 아나 턴 아나 턴 겉점에 다운다 겉점 응 굳이 버퍼? 겉점에 심바라이 겉점에 심바라이 겉점에 심바라이 넌 강해졌다 돌격해 넌 강해졌다 넌 강해졌다 돌격해 오오 아퍼 아 자리아가 진짜 아프네 아 자리아가 진짜 아프네 주주주주주 와야겠네 주주주주 와야겠네 상대 소리도 궁 있어요 곧 있으면 헬시 버퍼 어이구 막았어 우리 솔저님 디바 시프트 빠졌고요 루저에게 팀 사비 거점으로 밀고 들어가죠 상대 잘렸어요 반반 어이구 막았어 우리 솔저님 디바 시프트 빠졌고요 루저에게 팀 사비 어르얼 그 순하나 아 루시우 잡는 건데 아이고 왼쪽 벽끝에 루시우 저희 힐러 없어요 도마 넘어가요 자 겉에 엄청 잘 쳐네 저 비트 이제 나왔어요 이 정도는 약과야 네 우리 비트 쏜 거 봐봐요 수아나이고 루시우 개편데 네 락락 아나칼 아나칼 어어어 소장에 피필 소장에 피필 퍽퍽퍽 퍽퍽퍽 이거 이길만한데 뭔가 아쉽게 준거 같은데 부드럽다 나이스 아이고 아 나이스 우리 호그 뭘? 뭘? 와 호그 캐리 했다 역시 290 밑에 아나, 아나 필 바깥쪽에 디박에 피 저기 아나 없어요 솔저 다운 송하나 필 그 아나 정면 아나 정면 아나 개피 나이스 루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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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구리 확실히 전판보다 조금 더 가니까 하는게 있네 나 일부러 줬어요 루슈한테 필요했죠? 어 루슈 주려고 했어요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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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00위 찍고 자야지 더 팔아야지 100위 찍으려면 아 난 점상 100점을 더 올려야 돼요 아 지금 팔라 비리기 20만이 20만 23점 그렇게 해서 500 아니 그거 4300 아니 4300 6인데 500이 안되던데 상대 안강타 안강타 상대 방금 별로 없어요 상대도 상대가 디바라서 우리가 방금 살짝 굴대는게 맞아 상대 뒤쪽 디바 갔어요 자리야 자리야 상대 자리야 방퀴 디바 로봇 빠졌어요 로봇 캠 이거 라인이 없나 라인 상대 라인 있어요 라인 라인 키워줄게 생명력을 회복해 생명력을 회복해 상대 라인 피해봐 오 없어지셨어 뭐야 아 센터인데 이거 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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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이스 나이스 라인 하나둘 나이스 그래서 건전 바로 먹네 나이스 소원 아파 나이스 스위드 압수 궁 많이 하셨다 자리야 궁 있어가지고 이끄에서 마감자 어 우리 라인 잔다 자 지가 메스기술 빼고 갈게요 네 안 한 내부터 솔져 공 있어요 뒤쪽에 저 윗봉 없어요 네 나이스 상대 솔져 다워 호그니 마크 마크가 아니고 야 일로와 정면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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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솔져 공 썼어요 우리 아나 자요 우리 아나 자요 상대 하나 1벤 자리아님 혼자 남았어요 어둠 안 돼 나 살려 솔져 살려 와 워 Q. 센스 보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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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서운 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왜 좀 맞아봐야 라인님 1비 반 돌격! 동북기 중자 상대 방배와 아끼는데? 오른쪽 발코니 좀 더 쉬우 공 찼어요 네? 오른쪽이 솔져 솔져 나선 로키 빠졌고 아리아님 공만 다시 차면 솔져 줘도 돼요 일식선으로만 때리기만 하면 되겠네 오른쪽을 먹어볼까? 나 반복이 너무 많잖아 오! 우리 라인님 힐 뱀 오! 힐 안 들어가요 솔져님 그쵸? 아이스 백업 땡 이번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상대 자리아 공 나이스 자리아 개피 나이피 아이고 안돼 우리 공 많은데 아까워 너는 당해졌다 밀어요 디바 뒤에 저희 셋 없는데 되나요 이거? 뒤에 솔져 가고 있어요 디바 뒤에 머리 위에 너프 아 저거 재웠어야 되는데 라인 그래야 솔져 프리딜 박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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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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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리아 나 이거 싫어냐 그런거 같네요 근데 잘 들어가긴 했어요 공이랑 망치 잘 들어가고 뽕 받고 크으 뽕뎀지도 같이 들어가서 네 나노 강아지 충전 중이다 나노 강아지 충전 중이다 용하 충전 중 가벼운 보상이다 넌 무사할거야 상대 좌퍽 없어요 상대 좌퍽 없어요 정국이 충전 중 그럼.. 있어요 아이스 어 상대 솔져 1밴 솔져 오른쪽 돌은거 같은데 어 오른쪽 끝에 빠졌어요 이번에도 자리아 공투잖아 라인 1밴 상대 라인 1밴 밀고 들어온다 상대 라인 2퍽 들어왔어 야 뭐야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상대 상커들 1밴인데 디바 로우 빠졌고 라인 다운 도망하네 목표 개피 목표 개피 목표 개피 목표 개피 목표 개피 오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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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밟아야 돼요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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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솔저만 가면 돼요 솔져 막 있어요 트레이스 압류했어요 상대 트레이스 저희 아너 없어요 트레이스 루슈 트레이스 루슈 라인 상대 솔져 안아 솔저랑 조아 없어요 저희 아너 없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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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깔끔하다 깔끔하다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소의 플레이 아오 그냥 그대로 다 넣었네 아니 이래서 다 죽은 거구나 내가 다 모았잖아 여성명 죽어요? 죽어요? 감사합니다.